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인 자녀 삼아 주셔서 2021년도 새 시간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원단의 말씀 속에 현장 보는 눈인 영적인 분별력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237 파수꾼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라지와 상관없이 끝까지 또 이기고 견디어 열매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은혜 받을 우리 또 말씀의 제목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기도할 또 말씀을 잡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반이라고 합니다 2021년 또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허락하셨고 지금 1월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는 못하지만 다 이렇게 또 기간별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 사역의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너무 중요하고 또 이렇게 놓치면 1년의 농사가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이든 또 대면 예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월에 우리 모든 송도님 개인과 또 우리 직분을 맡은 모든 정직이들은 새로운 사역의 모든 부분을 이미 시작하였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반이라고 한 이 부분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어요 1월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고 생각은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단증후군에 걸려서 몸으로 실행하는 이 부분이 차일피를 미루다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10일이 지나고 11일이 지나고 12일 지나고 13일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이렇게 내가 또 내 개인과 상관없이 이미 시작된 이 시간을 나의 시작으로 나의 시간으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원단의 말씀은 이미 모두 다 선포되었고 1년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1년의 씨앗이죠 첫 주 말씀이 100배 축복에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이 밭의 응답을 우리가 또 농부의 그런 심장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밭을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부분에서 육신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이 아닌 우리 원단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방향을 딱 맞추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의 방향을 딱 맞춰서 모든 문제와 사건의 그런 것들 상황들을 1월에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초불확실성 시대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든 사건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항과 사건과 그런 환경 속에 좁은 인간적인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장을 보고 진단하는 영적인 의사 그리고 237 파수꾼의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또 본부의 온단 방향 속에 또 우리의 예원의 강단이 함께 가기 때문에 2021년의 부분은 본격적인 현장의 응답입니다 개인의 현장, 우리 또 교회의 헌당의 현장 우리 모든 산업장에 하나님이 헌당 건축 속에 개개인에게 주실 응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첫 주 강단의 부분은 씨와 밭이었어요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모든 송도님에게 동시에 떨어졌는데 이 네 가지 밭의 열매의 부분에 누구는 10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30배 누구는 열매가 없는 연말이 되면 우리가 또 이걸 거두어야 될 텐데 모두가 열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주 금요 말씀은 할래와 가난 땅의 응답이었습니다 여호수화를 통해서 강야 세대는 할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가난 땅의 첫 음식을 먹을 때는 하늘의 만나가 다 끊어지고 여리고를 향하기 전 그들에게 모두에게 1대1의 할래를 피원약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 올해 2021년도에는 모두가 이 예배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 언약관계 속에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내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 땅인 세상의 땅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넓게 잃어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의 입을 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입을 여는데 그 속에 내 가정, 내 학업 또 우리 자녀, 우리 직장, 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입을 말씀을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의 입을 벌려서 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백배의 열매와 가라지와 싸울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의 부분을 내어놓고 세우시는 여호소의 응답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대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과 그 복음의 부분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중에 일부가 이 다른 복음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좀 우리 또 연초잖아요 1월에 중요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동력자 의식의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과 또 그 팀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고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사역의 부분은 뭐냐 이 동력자 의식입니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그래서 항상 바울은 성교의 모든 바탕에 로마서 16장에 그는 많은 동력자의 이름을 고론한 만큼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성교를 하였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비대면 속에 우리가 성전에는 못 나오지만 우리가 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기간기간별로 하나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계의 부분이 우리 1월달에 저희가 어느 때보다 굳건히 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동력자 의식이 우리 사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개인과 우리 또 정직인 모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틀린 보금이 들어오면서 그들 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교회에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성교 속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보금을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저로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너희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보금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러면서 이 바울이 너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금, 말씀 외에는 기가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우리가 참고는 하되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내가 전하지 아니한 그 쓸데없는 그런 다른 보금을 너희가 잘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구나 지금 너무나 가짜 유수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정과 후가 없이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듣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오해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야 예수 그리스로부터 그 구원의 축복과 또 예수 그리스로에 부활하신 그 증거와 그 많은 보금을 받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이때에 가방끈이 짧아서 헌역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짜 유수와 쓸데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란 이게 뭘까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잿값의 모든 원제 자범제 지옥에 갈 그 잿값을 치르고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 빼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은 우리에게 주는 그 값없는 제사함의 은혜 그 사랑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국률하심 보호하심과 그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아가페인 사랑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또 선택하여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뭘 하냐 너는 이것을 헛되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데 너희가 이렇게 가짜 부분에 현혹되어서 진리도 아닌 비본질에 너희가 현혹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헛되이 이거는 헬라어로 말하면 비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가치없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을 세상의 이 코로나 속에 먹고 사는 것에 또 정정근근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네가 헛된 것으로 돈 몇 푼으로 그 인간의 감정으로 헛되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고 공허하다는 우리가 이 헛된 인생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받은 구원의 이 축복을 이 값어치 정말 어떤 것으로 한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또 사명 하나님을 향한 사명가 2, 3, 7 나라의 보금화를 위한 그리고 우리 예원교의 방향인 헌당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귀하게 우리는 또 1년을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너희가 평가하지 마라 네가 보기에는 너에게 준 그 직분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느냐 너가 보기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하찮게 보이느냐 우리 예수님의 그런 애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직분의 은혜 직분은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가 또 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대치하지 말고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이사야가 예언한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1월의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초우니까 기관을 맡은 우리 모든 위원장님 기관장님들 다 지금 모두가 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찾고 또 각 기관의 방향에 따라서 모든 걸 지금 정비는 이미 끝났고 이제 나아가는 그 방향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직분에 대한 이는 열정과 우리의 중심 이거는 기본 베이스고요 그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12월까지 끝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한 달 만에 그만두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뭐냐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과 건강과 여러 가지 이 초불확실성한 이 확실한 이 시대에 나와 상관없이 들어닥치는 재앙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환경을 이겨지 못하는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의 부분이 있다고 첫 주 말씀에 강단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가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나의 열정도 식어지고 나의 중심도 또 문제와 사건에 흐트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그 경제력에 위에서 주시는 카이로스에 그는 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힘인데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만해야 할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일에 치여서 환경에 치여서 길값밭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면 안 되잖아요 돌짝밭 길값밭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게 첫 주에 우리 백배의 축복 속에 나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밭이라도 길값밭도 우리가 경작해야 되고 돌짝밭도 경작해야 되고 가시덤품발도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번주 말씀처럼 그 알곡에 가라지가 끼어서 있어도 빼내지 말래요 왜냐 알곡이 다칠까봐 그걸 끝까지 가서 마지막 때 이 주인이 알아서 걸러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를 위하여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죠 오늘도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가야 우리의 기쁨의 열매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맨날 청구서만 내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원한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성교의 축복 건축의 응답 또 우리 헌당의 응답 우리가 후대의 응답 우리 237 나라의 응답 끊임없는 방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우리가 가야 할 가난한 땅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정말 불신자와 다른 게 있습니다 불신자는 나일강의 물인 애굽에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그 농사를 짓는 거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꼴짝의 물로 가지고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힘으로 봉사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너희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모든 송도님들은 모든 것의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키워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아마 모든 일의 근본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복음치유와 24제자였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자는 올해의 응답은 좀 다릅니다 그걸 확 넘는 거죠 결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하여 부르지질 때입니다 1월의 부분에는 말씀을 잡고 우리가 팀의 기도 개인기도가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3장 1절에서 3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렇게 해서 8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2021년의 기한에 12개월의 기한 속에 1월이라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잡고 또 기도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우실지 최고의 것을 채우시는 기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날마다 재창조의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하나님의 또 이 직분을 주신 직분을 이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021년도의 땅을 이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방향인 헌당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기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산친나라의 보금화와 우리 강계존도 지금은 일대일의 강계존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